김카콕 으아 여러분 대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영상이 올라가는 날인데 지난번 월요일날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슈퍼 방구석 옆보인 저이가 콜로.. 확진됐어요 콜라 콜라 정말 억울합니다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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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파 닥쳐야 꽁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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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투야 타투야.. 너무 아파.. 아니 거기를 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.. 아프다는데 진한데.. 뭐.. 뭐였지? 뭐였지? 아프다.. 응 아니야.. 타투야 거기 말고.. 뱉어.. 엄마 없어.. 타투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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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파.. 엄마.. 얘들아.. 엄마 진짜 아파.. 백석아.. 엄마 없어도.. 살로 잘 챙겨 먹고.. 살로는.. 왠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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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투야.. 왠지.. 재밌다.. 꽁지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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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엄마 진짜 아파.. 관심 좀 줘.. 우리 애들은 나 아파도 관심.. 그래도 타투로 뱃속에 주면 돼. 응. 그렇지. 목표를 포착했다. 깨끗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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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자식. 나쁜 자식. 너 아플 때는 엄마가 병원에 가서 약 먹이고 죽서 주고 다 했는데. 넌 엄마 아프다는데 그걸 모른 척해? 너는 나 다 낳자마자 발독 붙독 깎을 줄 알아. 이 너무 자식아. 배신자. 자식.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. 진짜 엄청 아픕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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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쟴. replied Grriff 네 próximして alles. 안녕. 먹어. 안녕. اب